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강릉에서 펼쳐집니다. 이번 대회는 농구, 보치아, 배드민턴 등 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는 14개 정식 종목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게이트볼과 파크골프로 구성되는 어울림 2개 종목까지 모두 16개 종목이 진행됩니다. 또 종합운동장 1원에 컬링과 휠체어, 레이저 사격 등 8개 종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가 설치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